1. 꽃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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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 새로 배워진 것만 야구미는 오늘은 여기까지야 시작 오사이즈 1. 꽃사령 여기도 봐봐 여기도 빨리 아니라니까 여유께 봐봐 빨로 1. 꽃사령 어머니가 부따다 많이 좋아졌다 어머니가 부끄러워 혼자 난리 났네 혼자 난리 났네 혼자 난리 났네 어머니가 부끄러워 어머니가 부끄러워 어머니가 부끄러워 지금 집어넣으라고 인풍스런다고 혼자 여기서 하고 있는 혼자 혼자 연습해 다시 해봐 시작 봐봐 빨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 다시 눈치 속들이 진짜 겁나게 좋아해서 맞춘다 근데 눈치 속 좋다고 맞힐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리듬이 좀 익었으니까 맞추는 거지 눈치 있어도 지 손 따로 간다 아까 말했잖아 산조 잘 갔어 여기는 틀렸어도 이렇게 틀린다기보다 꽉꽉 너무 눌렀지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 나름대로 잘 갔어 근데 끝에 멋있게 가면 될 거였어 근데 끝에서 손이 배신을 했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연습이 줄게 이건 기억은 아주 정확하게 해야지 자기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는 거? 알아서 돼 손이 해줘야지 안 그래? 저쪽 숙대모니 항상 자 한 번만 더 하자 그러고 이제 접어놓고 저쪽 건너가서 니 소화하자 전화기가 나왔습니다 시작 시작 많이 좋아졌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만 연연하면 이런 것을 영원히 짝대기로 오는 거야 못하게 돼 이런 거지 근데 이렇게 디테일을 하면 나중에 이게 천 개 만 개 나와 빛깔으로 산졸대도 막 나오거든 다 못하는 거야 다 척척거리고 근데 이걸 딱 극복해 놓으면 거기 가서 어 그거 아니야 딱 그냥 손이 알아서 딱 뭔 말인지 알지 오늘 그거 하나 배운 것이 중요해? 유머거리 하나 배운 거에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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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머거리야 빰 빰 빰 빰 장단은 두 개인데 장단 그러니까 박자는 두 개인데 음이 세 개잖아 빰 빰 빰 빰 빰 이거 해? 응 중요했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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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으아 좀 늦게 날아가 시작 봐봐 다시 봐봐 시작 거의 비슷해 시작 여기를 빨리 가야해 봐봐 아직 봐봐 아니 거기를 너무 빨리 뒤에껏 그렇지 다시 해봐 거기 올라가는 것도 더 빨리 더 늦게 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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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빰빵빰 시작 다시 더 느리게 올라가야 돼 봐봐 빰빰빵 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 빰 빰빰 빰 굿 굿 굿 굿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아니 여기 너무 빨리 올라가면 빤빤빵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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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사이로 가다가 정박에서 빤빤빵 이렇게 뜨는거야 자 봐봐 시작 이중에 굿 굿 굿 굿 굿 굿. 한번 더 붙여세자 여기 앉아있나? 여기를 봐 그렇지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서 약간 그 분위기 너무 틀지 말고 굿 자 아주 거울 거울게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확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셋 한 박씩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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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잉어걸음 빰빠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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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빰빰 빰빰 세 하나 하나 그렇지 응가에르파 빰 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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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시작 동기동기 동기동기 가다가 딴따따리 딴 딴 딴 빈 딴딴 딴 딴 Harlem 그렇지 아니야 나 그렇게 하면 안되니 빰빰빰 가야 된다고 자 봐 점사분음표가 있어 점사분음표 점사분음표로 가다가 2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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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맞춘 거야 빠빰빰 빠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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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인데 3개가는거야 순ım시간TP로 나누어서 빠빰 빠빰 빰빰 빰빰 시작 자 다시 한 번 약간 목 governors 띠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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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굿 아니지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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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땡겨져서 안 돼 땡겨져서 안 돼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 빰빰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 칠 때 세 개 저기 뭐야 세 개 간다 빰빰빰빰 여기는 맞잖아 이거는 자진물이야 빰빰빰빰빰빰빰빰 두 개 치면서 세 개가 빰빰빰빰 빰빰빰 자 많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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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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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어 봐봐 자기야 쫀득하게 그치 쫀득쫀득하게 흔적거리게 복음을 찍으면서 시작 다시 그렇게 저기 스티키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 노노노노 잠깐만 있어봐 조건이 들어 시 라 시 라 썰기 자, 자기야 봐봐 시 라 시 라 썰기 시작 어? 하지말로 그냥 그냥 다수도 시 라 시 라 썰기 시작 시 라 시 라 썰기 시 라 시 라 썰기 그 라 썰기만 뒤집는거야 시 라 시 라 호프 썰기 뒤집어 시 라 시 다 뜯어 시 라 시 라 썰기 내 미래 썰썰 내 미래 썰썰 썰썰썰 썰썰썰썰 썰썰썰 썰썰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천주야 거기까지는 천주야 아니지 아까 배웠던거 잉어거리 이즈 좀 더 늦게 올라가야죠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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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가 쎄서 엄지가 박이 맞아야돼 그렇지 엄지가 쎄야돼 이건 꾸밈음이야 할 때 이 식재의 부분은 꾸밈음이야 근데 꾸밈음이 쓸데없이 꾸밈음 박자만 잡아 먹잖아 땡겨주고 엄지에서 박자가 맞아야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거야 본음이야 엄지가 살아야 영국이 살아 뭔 말인지 알지? 밟으면서 엄지가 빡빡 저기 날따라니 엄지가 땡땡 챙겨줘야 새롭게 즐거운 하고 자신감 있고 잘해보여 못해도 잘해보여 엄지가 쎄면 엄지가 쎄야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보이잖아 이것을 봐봐 하는 것과 이렇게 탁! 카리스마 짱 이런 것도 세게 하려고 그냥 뽑아 뽑아 이렇게 탁! 집어갖고 뽑아버리기도 해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그 카리스마 연주할 때 그 카리스마 막 정경화같은 사람에 팍팍팍팍팍 하잖아 팍! 뜯는 거야 이게 그 느낌이야 팍! 뜯는 거야 이렇게 강하게 할 때는 팍! 뜯어주는 거야 그래야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엄청 잘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박자를 정확하게 껐어야 팍! 뽑아주는 게 쾌감이 있는 거야 화는 연주하는 사람도 쾌감이 있고 보는 사람도 쾌감이 있고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다음에 퍼펙트하드는 그런 자신감 내가 나를 잘한다 자신감 그런 거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노려놓고 많이 해본 사람의 경우도 탁! 탁!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계속 뭐하나 시원하게 못 듣고 금지릉 금지릉 하고 이렇게 그냥 간지르간지릉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징금 징금 잘하고 자신 있는 사람 연습이 많이 된 사람은 잘하지 못하더니 탁! 탁! 해주는 거야 그거는 자신감이야 뭔 말인지 알지? 확! 혼자 막 촌풍이 반갑다 자 그럼요 저렇게 자신감 넘쳐 촌풍이 반갑게 확 올리면 자 시작! 다시 해보자 시작! 여기까지 시작! 자 이런데도 또 자신있게 뜯을 때도 이런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번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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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좀 뜯디 이렇게 굿? 이렇게 어휴 딱 저렇게 뜯을 때 느낌을 알지? 그렇지? 다시 가자 거기까지 둘만 시작! 천천히 시작! 시작! 거기다 여기를 봐봐 여기가 잘 돼 이렇게 이렇게 하게 봐 아직은 싫게 하진 않아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고 시작 그렇지 아니고 봐봐 잉어 그림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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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다시 봐봐 다시 봐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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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미래밀 쏠쏠 시작 시작 소미래밀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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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찍어봤잖아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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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쏠쏠 다시 처음부터 아예이 끝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잉어거리가 들어 있어서 그래 쭉쭉 떨어지다가 빰빰 빰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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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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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에 세 개가 가잖아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그거를 말하는 거야 자 간다 이렇게 다시 갈게 그게 전주예요 전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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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렐레 미미 솔솔 랄라 신장 렐라 자자 렐레 전부 다 집어 렐레 여기만 렐레 그 다음에 그만 렐레 미미 렐레 미미 솔솔 랄라 그렇지 시다 시다 술 미래 솔솔 시다 시다 술 미래 미래 솔솔 그렇지 그 다음에 솔솔 솔솔 시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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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니지 거기가 안 맞아 아니지 아니야 봐 끝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해 우리가 앞으로 사절을 할 때도 자식놀이 할 때 인어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맨날 빰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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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빰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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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거를 잘해야 돼 천지 삐꺼리로 나오니까 지금 오늘 그가 하나 배운 것이 우리 국악생활에 있어서 어마무시한 것을 하나 배운 거야 자진물에 있어서 엄청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패턴여서 굉장히 좋은 걸 배운 거야 그것만 정확히 해도 지금 어떤 한 구석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음악에 있어서 좋은 기교 하나를 완벽하게 내꺼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산조에도 자나고 소리에도 많이 나오고 산조, 소리, 그 다음에 어디에 이런 병창기에 천지 삐꺼리로 나온 거야 박자를 엄지에 맞추고 엄지에 맞추고 빰 빰 빰 까야 돼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이렇게 해 어떻게 해 그렇지 맞췄어 자, 한 번 더 해보자 하십니다 자, 이런데도 봐봐 가야되십니다 아니지 봐봐 거기를 가야되십니다 시작 엉, 거기가 짤뚱하잖아 봐봐 아이고, 아니지 뜨거잖아 시작 뜨거잖아 시작 아니지 시작 그렇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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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마시자 둘이 마시자 시작 시작 잘 모르겠어 다음에 둘이 마시자 둘이 마시자 상대방 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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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띄워서 하면 알아. 모르지 않지. 근데 하다보면 관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옛날 하던 거나 또 그걸로 가는 거야. 근데 띄워서 하면 또 돼. 왜냐? 아니까. 근데 알아도 손은 지금 손은 자기 이 뇌를 못 따라야 손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야. 알아. 아니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다시 시작. 그만. 고거만 띄으면 금방 하지 않아. 자 다시 간다. 시작. 여기도 빰빰. 시작. 시작. 3일1소 2일1, 팅, 3일1, 팅 3일2, 팅, 3일2, 팅. 다행힛, 4일1, 팅.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자 이런거 봐 이런데도 봐 어떤 것이 중요해? 정말.. 중요한 것만 딱 놓으니 나머지는 살살 샀칼칼يرة 그래야 소리가 전체 부드럽지 존부가 싸납게 막 막 막 동직하고 재밀짚고 mul씨를 드럽잖아 그렇지, 그렇지. 조금 야물든 안 해도 그것이 맞지 그러니까 여기도 팔으로 해 열을 팔을 솔로 올라가는게 줄게 해봐봐 거기서 뜨면 안돼 봐봐, 거기 바로 그렇지, 바로 안돼 바로 소리 찾아줘야돼 그런데서 뻐벅대면 그게 바로 초자라는 소리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여기도 바로 올라가 여기도 여기도 그 다음에 팔로 올라가야 돼 여기서 바로 찾아가야 돼 여기가 중요해 야물들 한당 한당 고기 집에서 그렇게 진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왜 저 염를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호흡 아 으 으 으 으 빨리 나는 거 맞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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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땡땡 이거 봐봐 혼자 시켜봐 혼자 해봐 혼자 해봐 거기까지 시작 처음부터요? 응 천천히 꽃을 길러 아냐 꽃발로 온다 왔어 소위 아시다 아니지? 좋다 엄지는 건성으로 다르고 있고 쉽지만 어냐 쉽지가 아니고 엄지같아서 살아야 되는데 엄지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쉽지 왜 그냥? 자 오이만 혼자 쉽게 언제나 아니요 시상에 쩔쩍거리면서 배잖아 비슷하게 컷떡 근데 정확하진 않아 거고 봐 아니야 봐 여길 생각해 여길 생각해 아니야 봐 그렇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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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나가 사랑 거울까지 봐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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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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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고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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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 끊 pan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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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단 단 단 단 단 단 너무 어려운걸 가르쳐 한 장 Вот 연구해 악보대로만 하다보면 재미없는 게 돼 그래서 그런거야 자, 불쌍한 것 없이 힘내스를 해주고 있네. 왜일이냐. 자, 내가 고소하시오. 이런 쓰잇. 점점 안축하라고 하지. 그래, 이런 말 하자. 이제 다시 하자. 자, 다음. 자, 봐봐. 그렇게. 그렇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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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모르는 날. 아니, 단단단단단.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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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성경 문구리 잡고 잘 갔어. 한 번만 더 시작 봐봐 여기를 자기들한테 봐봐 자 여기를 갈때 봐봐 자기들은 여기까지는 살아요 봐봐 갔잖아 그러면 거기서 바로 가야되봐 여기가 첫 발이 시작되는거니까 빵 떠도야 돼 봐봐 그렇지 그게 간지가 아니라 박을 지대로 알고 짚어주는거지 박이 안맞으면 얘 연추인데 섞었어? 얘 그 척박이 칼하게 나와주는거야 시작 에이 딴딴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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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방 갈줄 알고 주차장일 때 집에 가라고 해야돼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아냐 아냐 바깥이야 이나마 바깥 굿 굿 굿 어머니가 생각보다 잘 안불려 안불렸습니다 네 아저씨가 막 같이 가고싶대? 아니요 잠깐 있다가 하는 줄 알고 거기서 오늘 겁나게 뜯은게 집에 겁나게 뜯은게 왜 그랬어 네? 같이 뭐라도 먹을 집에 가면 곰쿠기 한스리띠야 저기 고기고기 한구두 돼지 뼈닭이 사다가 오늘 꼭 끓여놨다니깐 아니 그러긴 하는데 내일서 집닫으려면 자기야 자기야 자기 없어서 아저씨가 심샘해서 그러는거잖아 아니에요 가면 바둑도 두고 하는데 네 내가 보기는 내일 모레 연장 2살 3일 나올거같은 오자쇼 자기야 자기야 아저씨가 너무 자기 보고싶어 그러는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거구나 안그려 안그려요 요새 맨날 집에 있었지요 갑 씨 이쁘게 해가지고 바래갑꺼이야 뭘것이나 되면 걱정도 안하리 자면 그만 일어나서 허리 부끄러워 조금만 더 하고 한번 더 해 시작 해봐 시작 해봐 시작 시작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솔솔 솔솔 달라 시라시라 설미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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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그렇지 아니 이 관성으로 가면 안 돼 그렇지 그걸 띄워야 돼 이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돼 굿 그거를 이제 안 돼 이제 안구만 그건 산중에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중고래가 어렵다 자 이제 꽃사시용 꽃하령 간주 새로 배워진 것만 하고 야금에는 오늘은 여기까지야 시작 자 고사이즈 여기도 봐봐 여기도 빨리 아니 아니라 내가 끌일게 봐봐 빨로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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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으로 지금 집어넣으라고 인풍스런다고 잘 혼자 여기서 아부인들 혼자 막 혼자 연습해 자 다시 해봐 시작 봐봐 시작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다시 소리 밀미를 낼 다시 시작 솔 밀미를 낼 낼 빰 솔 솔 달라 다시 다시 솔 솔 솔 솔 솔 한번 더 시작 강 Ez acional 21 이제 강 눈치 속들이 진짜 겁나게 좋아해서 맞춘다. 근데 눈치 속 좋다고 맞힐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리듬이 좀 익었으니까 맞추는 거지. 눈치 있어도 지 손 따로 간다. 아까 말했잖아. 산조 잘 갔어. 여기는 틀렸어도. 이렇게 틀린다기보다는 꽉꽉 너무 눌렀지 나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 나름대로 잘 갔어. 근데 끝에 멋이 가면 될 거였어. 근데 끝에서 손이 배신을 했지. 그렇게 해야 안 되는 거야. 연습이 중요해. 이건 기억은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는 거? 알아서 돼. 손이 해줘야지. 안 그래? 저쪽도 숙덩어리 한 다음에. 자 한 번만 더 하자. 그러고 이제 접어놓고 저쪽 건너가서 리소 하자. 떠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작! 많이 좋아졌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도만 연연하면 이런 것을 영원히 짝대기로 오는 거야. 못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디테일을 하면 나중에 이게 천 개 만 개 나와. 빛깔으로 산조 할 때도 막 나오거든. 다 못 하는 거야. 다 척척거리고. 근데 이걸 딱 극복 해놓으면 거기 가서 그거랑. 그거 아니야. 딱 그냥 손이 알아서. 어머니도 알지? 근데 오늘 그거 하나 배운 것이 중요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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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